아 으 예, 자, 승리의 기쁨 누가 바꿀까요? 첫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머리가 차갑고, 가슴은 뜨거운 나아 나중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야아 3대1 김대호 앞서있습니다 야아, 조대성 깊숙한 그런것들은 김대호선수가 하면서 바로 파악을 해야되요 아 조대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리홀 야 서브 득점 지금 시작과 동시부터 많이 사용해준다는건 승부를 지금부터 거는거죠 아 조대성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플레이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제나 시즌 마무리를 했던 7대3 4.1 리드 야 김대호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김대호 자 좋은 코스였습니다 5대8 3점차 아 선제살 잡아 템블블밖으로 길게 벗어났습니다 어 이번에 바다 바꿔주는 빠른 판단이었네요 아 김대호 남기지 못 아 김대호 남기지 못 조금 더 무리하다 보니 지금 김대호 선수의 실책이 좀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 조대성 자 그래서 오늘 에이스로 나왔는데 첫번째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김대호의 반격이 필요한 두번째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김대우가 지금 두 점의 실점은 굉장히 아쉽네요 자 한 점 차가 다시 됐고요 아하 조대성이 서버를 김대우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파이브 올 나갑니다 김대우의 리드 와 자 동점이거든요 아 서버드 와 자 이번엔 김대우 맞추지 못한 아 김대우 조대성의 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와 됐습니다 석점 뒤져 있는 조대 앞서 있는 조대성인데요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d you and I, we got